자, 오늘은 취득세로 들어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취득세, 과세대상, 14개, 열거된거, 14개, 14개가 뭐예요? 부동산, 토지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거 5개, 회사에서 만드는거, 차량, 기기장비, 삼박, 항공기, 임목, 임목, 그 다음 각종권리 8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 열거된거 5개, 골, 콘, 종, 승, 요, 요토행권, 스키장애용권은 대상이 아니죠? 임차권, 저당권, 이런 것도 대상이 아니다. 열거된거 14개. 자, 오늘은 취득시기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시기.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66조기, 60 아니라 86페이지. 자, 취득시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지 마시고, 이제 프린트, 자, 프린트를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이 내용, 취득시기와 과세표준은 프린트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요약집 강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서를 충실히 봐주시고, 세법은 뭐다? 결국 요약집만 잘해도 된다, 이론은. 그러나 요약집 하기 전에 기본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시기. 취득이 뭐다? 소유권 취득하는 첫날. 첫날이죠, 시기? 왜? 60일 결정하려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첫날이 결정돼야 60일을 결정하고. 자, 그 다음 취득시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납세알름부가 성립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취득시기가 성립되고. 자, 그 다음 이렇게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 날에 뭐가 결정되나요? 취득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취득 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 자, 그럼 지금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그럼 취득의 종류는 몇 개다? 네 개.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이렇게 따라 취득일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럼 프린트 한번 봐요. 자,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요약집이랑, 요약집이 아니라 기본서랑 똑같잖아요. 납세의무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를 이행하라면 때문에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무를 지니며 지방세포 규정하는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유상. 항상 우리가 이 취득세 파트에서는 유상, 무상, 원시, 간주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원칙은 유상이죠? 원칙은 어떻게 한다? 자, 계약금 주고 계약금 지급일 그 다음 중도금 주죠?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일 그리고 등기하죠? 영수증 챙기고 등기 등록일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잔금 기준입니다. 그럼 잔금을 지급하면 내 거잖아요. 이번에 개정된 게 뭐다? 국수, 공판장, 작년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뭘로 따진다? 원칙이 실질 준 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단, 등기를 먼저 할 수 있죠? 등기가 빠르면 항상 등기 등록일 그래서 절대 원칙은 계약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다. 자, 예배가 나와 있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 안 될 때 이게 확인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계약서로 따진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럼 계약서는 어떨 때만 쓴다? 확인이 안 될 때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과로도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명시되지 않았잖아. 그럼 이럴 때는 법에서 취득일을 만들어야죠. 언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됐네. 취득일이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경과자가 꼭 들어가야 돼. 61일째. 왜? 큰 달 작은 달 있으므로.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다만. 해당 항상 다만이 나오면 이런 게 출제됩니다.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밑줄을 보여요. 계약해제. 그럼 계약해제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60일 이내야 돼 서류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1번, 2번, 3번, 4번 이러한 서류를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제출해서 계약해제를 입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즉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해제를 시켜야죠. 그럼 포인트는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한 후는 해제가 안 돼요. 원칙이.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라.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하대 1번, 2번, 3번 이러한 서류를 저출하고 입증하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유상.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유상은 연부입니다. 연부가 뭐다?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도 연부 취득은 박스에 보시면 몇 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부라 그런다? 2년. 2년. 기억 잔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 기억이 안 날 때 연나면 어떤 년을 기억하라? 2년. 2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되죠. 자, 그래서 갑돌이가 연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에요. 100억짜리. 5년 썼어. 계약서를. 그럼 2년 이상이니까 연부에 들어가고 10% 계약금 주죠. 계약금. 100억에 10% 10억 이렇게. 그 다음 이제 10억 주고. 그래서 계약금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20억. 이렇게 20억씩 주는 거예요. 20억. 20억. 이렇게. 그래서 연으로 나누어서 다섯 번 줍니다. 그 다음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고 20억 주고 20억 주고 20억 주고. 원래 잔금은 이날이죠. 원래 잔금 지급일이에요. 근데 계약서를 5년 썼잖아요. 그럼 5년 못 기다려요. 5년 기다리면 세금 띄겨. 못 받아. 즉 조세채권업부가 곤란함으로 연부란 법을 만들어서 취득합니다. 계약서를 연부금 신고할 때마다 연부금 지급일마다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계약 보증금을 포함해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나누어서 걷는다고요. 그래서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사실상 항상 사실상 연부자가 들어가야죠. 사실상 실질준 날 연부금 지급일이. 그래서 취득일이 몇 번이다.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일이 되니까 다섯 번이다. 이렇게 해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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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여기에서 이제 등기가 들어가. 등기가 들어가. 그럴 때는 보다 빠른 날 등기등록일. 뒤에 20억을 내줘야죠. 등기 칠 때 항상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괄호입니다.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렇게 20억 20억 금액이 소액일 수다 있죠. 소액. 그래서 계약서를 50만 원 쓰는 거야. 이렇게 50만 원 50만 원 면세점이잖아요. 그럼 계속 세금이 없죠. 계속 세금이 없으니까 연부에서 면세점을 물어볼 때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연부금액이 아니라 연부금액. 총액 갖고 따진다. 취득가액 총액. 그래서 50만 원 이하는 제외. 면세점. 그럼 이런 경우는 총액이니까 250이 돼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로 연부금액 총액. 취득가액 총액. 뭐 물어볼 때 연부에서 면세점 물어볼 때. 그래서 취득세는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정법. 사실상장금 지급이다. 확인이 할 때는 안 될 때는 계약상. 그리고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이 이리 되고 면세점 따질 때는 취득가액 총액. 총액을 꼭 확인해야 돼요. 50만 원 이하는 제외한다. 자 그다음 프린트 뒷장으로 넘기죠. 자 4번 등기일 또는 등록일 기준. 그래서 사실상장금 지급일 사실상장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뭐다. 계약상장금 지급일. 과로 계약상장금 지급일이 명시될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이 날이 다 취득일이잖아요. 그런데 취득일 전에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께 답이 됩니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 빠른 날. 자 그다음 이제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입니다. 항상 무상은 증여를 얘기한다. 상속은 상속을 물어볼 때만 상속계시일이고 계약일이다. 과로 상속 또는 유중으로 인한 취득일의 경우는 상속 유중계시일을 말한다. 그래서 상속은 뭐다. 사망일. 상속계시일. 유중에 의한 증여도 죽어야 재산이 넘어가죠. 일반 상속이 아니므로 유중계시일. 둘 다 사망일이에요. 용어만 다르다. 뜻은 같은 거죠. 상속은 상속계시일. 유중은 유중계시일. 똑같아. 다만도. 자 유상도 똑같고. 어떻게 됐다.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시키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아니하고. 입증해야죠. 박스 1번 2번 3번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 유상이든 증여든 보다. 계약해제는 60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을 하고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 예외는 똑같잖아요. 계약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뒤에 게 답이다. 전에 뭐였다. 등기. 그럼 등기등록일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취득으로 간다. 원시. 원시 취득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했다.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 등을 하면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보받죠. 그래서 사용승인서 교보일. 교보일을 지방세에서는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항상 법은 법조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법조문대로.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괄호는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중 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2번은 뭐다.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주택. 이게 최대 어렵게 나올 때 물어보는 질문. 자 지금 우리는 기초, 기초, 기본 강의를 같이 하고 있어요. 기초, 기본이 끝나면 이제 심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은 찬찬히 이렇게 하네요. 찬찬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2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 받았잖아요. 환지처분 받은 뭐다. 주택. 그럼 우리가 이거는 도시개발법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용어가 뭐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중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다. 그래서 양과로 입어낸 공법 용어에 속으면 안 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하면 큰일 나요. 뭐를 취득했을 때 환지처분으로 최초로 취득한 주택. 주택. 그 다음 3번은 뭐다. 도시 및 주구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최초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주택도 공법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어떻게 중공 인갓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다. 그래서 2번 3번은 주의하자. 공법 용어 하나 쓴다. 중공 중공으로 시작해서 중빠른 날. 중공 중공 중빠른 날. 자 그 다음 4번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주택법은 2번은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2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특례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럼 새아파트가 되면 원래 조합원인해야 돼. 이거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세 번째 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반드시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취득위를 결정해야죠.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은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공법 용어를 쓰고. 위에 양가로 2번, 3번은 뭐다.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공법 용어를 안 쓴다. 2번, 3번은 뭔지는 모르지만 준공, 중공으로 시작해서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5번 공수면 매립 간척 나와있네요. 그럼 취득일은 공사, 중공, 인가일. 중공검사일 하면 안 돼요. 세법은 취득행위를 따지는 세금이므로 인가일. 중공검사일 하면 틀려요. 인가 떨어지면 취득일이다. 항상 다만은 조심해야죠. 공사, 중공, 인가일 전에.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닙니다. 전에 뭐였다. 사용승락을 받잖아. 사용승락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뭐다.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닙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은. 간주취득은 취득일이 뭐다. 사실상 변경한 거죠.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꼭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목변경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이렇게 읽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넘어가죠. 다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4페이지. 다만. 자, 토지의 지목변경 이전에 전자가 나오면 뒤에 깨닙이야. 빠른 날. 전에 뭐였다. 사용했잖아. 그럼 취득일은 앞에 게 없어지고 사실상 사용일이다. 자, 그 다음 기타. 자, 기타. 민법상 시효취득은 뭐다. 등기등록일입니다. 단서가 없어. 이거는 빠른 날 없어요. 즉, 이 뜻은 뭐다. 등기등록할 때까지 취득세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번도 똑같아.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취득일은 언제다. 등기등록일. 그래서 1번, 2번은 공통이 뭐다. 단서가 없다. 중 빠른 날이 없어요. 그냥 등기등록일. 등기등록일. 단 1번에서 취득세는 등기등록일. 그러나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개시일. 그래서 민법상 시효취득. 점유시효취득은 취득세에서는 등기등록일. 양도세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점유개시일 구분하시고 그 다음 이혼도 등기등록일.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결정됐네요.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돼? 취득가격. 그래서 우리는 취득가격을 뭐라 그럽니까? 과세표준, 종과세, 가액으로 계산하죠. 종과세. 취득가액을 뭐다?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죠. 모든 세금은 대부분 가액으로 계산해. 여기에 가액은 뭐다? 취득가액.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요? 세율. 뭐가 나온다? 산출세.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과세표준. 그래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개정법이에요. 자, 기본서는 보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개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거 막 짬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 프린트. 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행위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이번에 법이 바뀐 거다. 양도세는 뭘로 계산해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그래서 이 취득세도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취득행위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셋 중에 하나.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뭐다? 시가 인정액이란 게 나와요.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 시가 인정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결을 정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의 기준.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뭐를 과표로 한다? 연부금액. 그리고 과로 연부금액은 매회 신고하고 매회 납부하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뭐를 포함한다?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연부. 자, 계약금을 포함합니다. 매회 취득세를 냅니다. 매회. 매회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부로 취득하면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이다. 연부금액은 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면세점 물어볼 때는 총액이 들어가지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뭐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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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2억이 되죠? 돈이 나간 거니까. 자, 이게 과세표준이 기준이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돌아간다? 역시 유상, 그 다음 무상, 원시, 이렇게 간주로 나눠야죠. 항상 기본은 유상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거래. 자, 부동산을 유상. 유상이 뭐다? 과로, 매매, 교환 등을 얘기하죠. 공격매 이런 거, 교환 등. 취득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를 말한다.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항상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여기서 취득 당시 가액은 뭐냐? 사실상 취득 가액을 말합니다. 사실상 취득 가액, 시가? 5억에서 쓰면 5억. 5억이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고요. 그래서 취득 가액은 취득 당시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라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일태의 비용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취득 가액을 말한다. 5억에 샀으면 5억이 사실상 취득 가액이 이해가 뭐다?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5억을 줬으면 이게 직접 비용이야. 직접 나간다. 그리고 사실상 취득 가액에 뭐를 더한다? 간접 비용. 부대비용이죠? 그래서 간접 비용을 더해서 전체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 된다.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하나가 간접 비용 포함 제외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구요.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취득 가액의 범위가 나왔죠? 1번 법제 10조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취득 가액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밑줄 그었죠? 직접 비용과 5억 줬으면 5억이 직접 비용이에요. 그리고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 다음 항상 다만이 나오면 별 딱 붙이고 취득 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뭐를 취득 가액으로 한다? 할인 된 금액 할인 된 금액 할인 일시급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가액이 5억이야.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가죠? 근데 그걸 일시급으로 지급해. 한 방에 5억을 일시급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할인받잖아. 그럼 얼마를 할인받았느냐? 1억. 그럼 4억은 뭐다? 4억이 내 돈이 나가는 거죠? 이 4억을 뭐란다? 할인 된 금액. 그래서 이에나 이에나 취득 가액이 될 수 없어요. 4억이다.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야. 돈이 나가야 취득 가액이죠. 이 4억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이다. 됐어요? 할인된 금액. 그래서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밑줄 그거로. 법인이 아닌 자가 뭐다? 개인. 그래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1호, 2호, 7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그래서 1, 2, 7번은 법인 취득만 포함하고 개인 취득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1번이 개정됐다고요. 그래서 1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쭉 나와 있어요. 7번 쭉 나와 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경우고. 10번은 뭐야? 10번. 밑에 2번에 보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니까. 왜 포함하지 않았나요? 취득에 필요 없는 비용이니까. 그래도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은 포함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은 간접비용. 즉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1번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특수환경을 빼고는 은행에서 돈 빌려서 건물을 짓죠. 그때 이자 나가죠? 금융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 취득은 포함하지만 개인 취득은 제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건설할 때 자금 취득이 필요하니까 원칙은 더한다. 누구만 더한다? 법인 취득.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는 뭐다? 정부가 몰라요. 일일이 조사를 안 해.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죠. 이자를 그러니까 포함하고 법인은 정부가 몰라. 제외.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부 또는 연부로 계약했잖아. 왜 계약했어? 한방에 못 주니까 할부, 연부, 계약. 왜 계약했어? 취득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자 또는 연체료도 똑같아.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 개인은 장부로 증명할 수 없음으로 제외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읽어보면 되죠. 농지법에 따른. 법에 따른 거. 법에 따른 거는 뭐다? 취득에 필요한 겁니다. 농지전용 부담부음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출연하는 금액 포인트가 밑줄 그어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잖아. 왜 의무적으로 부담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취득이 그래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등기신청 받아줘요. 자 그 다음 4번은 글씨 자체가 뭐야? 취득에 필요한 거잖아.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더해야죠. 용력을 제공받고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등등 나와있죠. 그래서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더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취득대금 외에 밑줄 그어.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당사자끼리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조건을 부담하겠다. 세금을 부담해 주겠다. 또는 채무를 안고 사는 겁니다. 채무 인수에. 자 포인트가 뭐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거니까. 취득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벌써 글씨가 뭐다? 취득할 때 필요하잖아. 뭐 국민주택채권. 채권을 구입해야 등기신청을 받아주죠. 그럼 서민들은 매입 전에, 만기 전에 팔아서 손해보죠? 손해나는 뭐다? 밑줄 그어요. 매각차선. 손해난 만큼 돈이 나간 걸로 보는 거야. 이 경우 행정안정부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외의자에게, 사채업자에게 팔았죠? 금융기관에 팔아야 돼. 그럼 사채업자 등에게 팔았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선을 한도로 합니다. 그다시 금융기관에 팔았으니까 50만원 손해나, 그럼 50만원 사실상 취득가에게 포함해. 그러나 사채업자에게 파니까 200만원 손해나, 그럼 50만원만 뭐다? 취득가에게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매각차선.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다. 6번. 그 다음 7번. 공인중개사 딸은 공인중고에서 지급한 밑줄 그어, 중계보수. 중계보수 취득이 필요하죠? 중요한 거는 법인만 포함, 개인은 제외. 이거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1번. 2번. 7번은 법인은 포함, 개인은 장부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여러분들이 취득가에게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제외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법인은 장부로 기록을 하니까 무조건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포함하면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세금이 덜 나와요. 취득가액이 높으니까. 그럼 개인은 제외하죠? 그럼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줄어들지만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뭐다? 취득가액이 낮아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2위와 뜻은 법인은 장부에 기록하니까 1번, 2번,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 개인은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에 2번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2번.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니까. 그 다음 1번, 취득물건에 미출고 판매를 위한 거. 취득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거니까 광고선전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전기가스, 가스 등등등 포인트가 뭐다? 이용자가 분담하는 겁니다. 이거는 취득 후 쓴만큼 내잖아요. 이거는 취득과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3번도 똑같아요. 이주비, 지작물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밑줄 그어 보상성격. 보상성격은 취득성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외하잖아. 보상성격. 왜? 취득물건과는 별개. 별개니까 제외한다고요. 취득성격의 보상.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할까요? 옆에 저거. 환급받았으니까. 10% 환급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가잖아. 자, 그 다음 5번. 준하는 비용 하나 딱 적어요. 할인액. 5번 옆에다가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돈이 안 나가니까.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받은 금액. 할인액은 제외. 뭐가 취득가액이라고 그랬어요? 할인된 금액.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거죠. 개정법. 자, 유상취득하면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 취득 당시 가액은 뭐라 그런다? 사실상취득가액이다. 그럼 사실상취득가액의 뭐다? 간접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포함하는 거를 더해서 전체 취득가액이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자, 특수관 이런 거는 심화강의 때 들어갑니다. 지금 기초기본강의예요. 심화강의 때. 일단은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초기본강의니까 쉬운 거 쉽게 접근합니다. 이건 나중에 배워요. 자, 넘어가죠. 자, 무상 나왔네. 자, 무상 드디어 나왔어. 개정법. 별 딱 붙여요. 무상.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아까 배웠죠. 취득일은 언제야? 계약일. 계약일. 그럼 취득 가격. 과세표준은 뭐다? 시가. 인정액이다. 시가. 인정액이에요. 자, 우리가 증여받으면 거래가액이 제로잖아. 작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이야. 거래가액. 그러니까 세금이 덜 나와. 세금을 덜 받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약 70%죠? 그러니까 30% 정도가 더 나와. 덜 나와. 그래서 올해부터는 증여는 시가인정액으로 하겠다. 그럼 시가인정액이 뭐냐?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원칙. 자,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취득가액, 시가인정액.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 그럼 시가인정액이야. 자,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인정되는 가액. 시가를 얘기한다. 그러나 붙여서 인정액. 왜? 시가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정액으로 가겠다. 그럼 여기서 시가인정액은 뭐냐? 과로 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잖아. 그럼 매매사례가액이 확인할 때는, 안 될 때는 감정가액 또는 공매가격 이런 거를 우리는 뭐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세 가지예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격매가액, 시가표준액을 안 쓴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에요.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자, 그다음 원칙이 이렇지만 이제 예외, 예외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뭐일 때? 상속. 죽었잖아. 그럼 죽으면 이거는 세금을 덜 걷겠다. 시가표준액이다.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런데 2번,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야. 1억 이하. 1억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취득. 무상취득. 1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하겠다. 왜? 상속받았는데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야.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가겠다.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1번은 뭐예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1억 초과 되는 겁니다. 1억 초과 되는 것은 1호 이 경우는 제외. 그럼 1억 이하는 소액이므로 세금을 덜 거들렸고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하겠다. 그 뜻이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원시. 최초의 취득이에요. 원시. 자,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 당시 가액은 우리가 신재축하면 작년에는 소요된 비용에서 신재축, 중축득하면 증가한 가액에서 이러한 가액을 다 뭐라고 용어가 바뀌었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다, 신축했다, 중축했다 다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왜? 증가한 가액, 소요된 비용 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단 2번, 위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잖아. 그럼 개인이 뭐해서? 건축물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작년에는 어떻게 배웠어요?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을 때는 취득가액 중 90% 넘게 인정하면 그 애를 믿어줬다. 그 애가 뭐라 그랬다?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근데 확인이 안 됐잖아. 그럼 확인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가표준액이다. 절대 시가인정액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또는 시가인정액이다. 또는 시가표준액이다. 그럼 이럴 때는 시가표준액을 쓴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6번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 1번 지목변경, 2번 선박 등은 종류변경이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그럼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그럼 증가한 가액을 이번에 용어가 바뀌었죠?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이 5억이다. 그럼 5억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 양과로 3번도 뭐다? 양과로 3번도 뭐다? 건축물을 개수할 때도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과로 2번은 했죠, 그죠? 했잖아요, 그죠? 법인이 아닌 자가, 아닌 자가 건축했죠.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앞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로 2번은 지워버리세요. 앞에 나왔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국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인이 건축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있지 뭘로 해? 시가표준액.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이거? 과점주주, 지분 비율만큼 과표가 된다는 뜻이다.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거를 어서요. 자, 취득 시기. 뭐가 바뀌었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 다음 과세표준은 뭐다? 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원인에 따라 유상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증여는 시가표준액 하면 안 되죠. 증여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시가인정액. 단, 상속은 뭐다? 상속은 시가표준액. 나머지 간주취득이나 원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쵸? 증여는 시가인정액이다. 상속은 시가표준액이다. 나머지는 뭐다? 간주취득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게 뭐가 나왔다? 시가인정액은 어떤 가격을 얘기한다? 매매사례가액. 시가잖아. 그럼 이게 없을 때는 뭐다? 감정가액. 공경맥가액을 뭘로 본다? 시가인정액.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기본강의입니다. 이거 그래서 나머지 어려운 것들은 심화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